2024년 2월 2일 금요일 새벽 잠원을 전하겠습니다. 10번 환란 때라고 안 하면 신앙이 아주 죽게 된다. 11번 환란 때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12번 환란 때 최고로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원하던 것을 최고로 해주신다. 13번 환란 때는 하나님이 주셔도 모른다. 그때는 조건을 세우는 때이다. 14번 지구 세상의 하나님과 주를 믿는 자들 모두 환란 때 절대 조건을 세우고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15번 환란 때는 하나님이 계획된 자를 숨겨서 만드는 기회이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고 삼리역사 45년 동안에도 그러했다. 16번 환란 때 청소하듯 신앙을 청소하고 조건을 세워서 환란이 겨울 가듯 서서히 가면 준비했던 것을 행하는 것이다. 17번 하나님은 개인을 위해 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성령과 주를 위해 행하시기에 절대로 예정하신 것을 정령코 행하신다. 18번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일체되어 하면 절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19번 현재의 역사는 하나님이 조상인 선조 때부터 이 시대를 위해 행해 오신 것이니 꼭 때를 맞춰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의심 없이 믿고 자기의 일을 해야 된다. 20번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듯이 각자 삶의 세계에서도 행한 대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오늘의 마지막 잠원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사탕과 악이 가져가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사탕과 악을 불태워 없애고 그 땅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다. 로마 제국의 땅도 그곳의 악을 없애고 기독교 왕국이 되게 하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